아직은 작고 연약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. 이 작은 씨앗들의 여행이 끝나면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무럭무럭 살아나 언젠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란 거려. 그렇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업, 공공기관, 지자체, 그리고 교육기부자들과 함께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. 꿈꾸는 중학생, 응원하는 대한민국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이 캠페인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.